인천 초재하는거요? 네 니가 이거 아이디 불러줄게 디스코드 적어주세요 디스코드 채팅창에다가 어 한개는 새글자네 이거고 어 랜딩 끝났대 어 랜딩l 저기 소나님 너 저 랜딩 랜딩 아이디는 어 자 방금 판은 그냥 손풀기였고 이번 판 다섯 명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답을 하자 중심오도는 있어야 돼 어차피 근데 형님이 형님이 오답할 것 같은데 아니 중심오도는 중심오도는 팀장이지 아이 그래도 그래도 왜냐면 잘하는 걸로 따져도 팀장이지 안그래요 갑질도 해본 놈이 해야 한다고 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형이 해야 돼요 아이 그거는 뭐 맞는 소리긴 한데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아이 오케이 형 좋다 오케이 양민아 빨리 뒷고 초대 네 잠시만요 아 그리고 철구님 우리 다음 판에 애쉬 한 번 해봐야 돼 오케이 애쉬 좋아 어 나도 나미 말고 왜냐면 우리가 벤이 될 수 있어 방금 너무 잘해가지고 스파이들이 벤을 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제 캐트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 아니죠 아이 무슨 소리예요 눈치가 너무 빠르시네 애쉬 한 번 해봐요 아이 지금 농담이야 애쉬 한 번 해봐 어 친추 보냈어요 오케이 니가 초대해봐 친추 받으면 잠깐만 친추 안 받으셨는데 아직 누군다 기다리는 중 오케이 그거 형님 그 연락 연락좀 해주세요 친추 보냈는데 저 뿔왕이거든요 그 영어로 영어로 뿔왕이? 어차피 형님 모르니까 뿔왕하고 숫자 2 되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로이조 지면 로이조면 다 개구라야 로이조님이 그러실리가 없지 아 아 헉 아 아 아는데 비장의 카드는 아직 안 보... 오 됐다 택배자님 들어오셨다 오케이 랜딩한테 말했어 자 오윙 딱 한 번 돌리면 이제 연습 되겠다 어 랜딩님 들어오셨고 초대할게요 잠시만요 존나 집중해서 얘기했다 이 판은 아 그래요 이게 근데 진짜 뭘 근데 우리 슬슬 벤 픽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오세요 어 초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아 아 아 아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사운드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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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섯 명 이제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 존댔다 돌리면 된다 통성명도 없이 바로 돌리네 이거 지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근데 저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이거 룬 때문에 혹시 제가 다른 아이디 와이파 아이디 써 상관없는 거예요? 어 상관없어 그쵸 상관없죠 이거 와이파 아이디 그 대리로 신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본캐가 실버라는 걸 근데 인정을 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브론즈 실버인 거 인증을 해야 돼가지고 잠깐만 이거 친축으로 해야 되잖아 브론즈 4는 맞아요 근데 브론즈 4는 맞는데 이제 다른 아이디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야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정글이 뭐라고? 저에요 정글이 몇 점이라고? 브론즈 4에요 형 형 몇 신데요? 형 티어 어딘데요 형? 사람새끼야? 형 티어 어디에요? 아 진짜 렌즈니 형 티어가 어디입니까? 아 근데 원래 청년사새끼 말고 하지마 아 아 아 형은 뭔데요? 부 1인이죠? 아 내 브론즈도 졌나부터 하던데 아 형 메이프로 따라오세요 아니 야 근데 이거 진짜 팀을 이따구로 그랬어 누가 구했어? 아 또 캐리 해줘야 돼? 아 아 브론즈 개새끼야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다 진추받자 진추받자 소나님이 진추받자 소나님이 진추받을 다 걸어주세요 나머지는요 네 알겠습니다 야 빨리 루나 더 사야돼 잠깐만 나 또 나님이다 진추받다 아 와 진추받이 디스코드에 롤 아이디 적어주시면 제가 테스트 보낼게요 이거 정글은 제가 하고 싶은 건 상관없죠? 어 상관없어 그쵸 상관없죠?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야 근데 철구야 어? 그 그럼 우리 그 글자 vs 로이조야? 아니 로이조가 미드 야 로이조가 미드 갈지 정글 갈지 아직 몰라 언제 정글 갈지 와아 아 근데 랜딩력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형 저 진짜 잘해요 아니 잘하지는 못하는데 브론즈는 무시해도 돼 무시 받을만해 브론즈 1하고 4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다 계급이 어떻게 되는거죠? 로이조 솔직히 실버가면 TL이 못해요 네 그 형은 또 사람 세기 브론즈에도 등급이 있어요 4호는 그냥 사람 세기가 아니에요 아 철구 형 이거 초대받으세요 소나님 초대 어 나 초대받으세요 야 소나님 다시 초대해주세요 네 초대해 아니 왜 나한테 초대를 자꾸 보내요 철구 형 어 나 아닌데 다시 초대해 네 어 나 받았어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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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이야? 아 1인데 형 지금 정치 하신거에요? 미안하다 글자야 아하하하 아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하다 가봅시다 그러면 좋았어 처음 뵙겠습니다 예 여기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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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입니다 와 우리 뭐 같이 뭐 어 그 이어지는 그 스토리텔링이 아무도 없네요 하하하하 아 유소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부남 29살이구요 네 어 그 혹시 저 아시나요 유소나님 어 아 네 그럼요 랩니님 알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소나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흥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부남 아저씨 초반에 별로 마흔 안되네 아 아니에요 예 흠 흠 흠 핸 흠 흠 아니 관심없소 하하하하 아니 소나님 니한테 왜 관심있어 네 나한테는 몰라도 야 개팀 뭐야 피그로 해피 애피 결국야 오늘 뭐야 컨셉뭐야 이기는 거야 아니면 질게임이야 뭐야 진짜 이겨야 돼 이겨야돼 질게마냐? 승리팀이야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돼 벌칙있어? 벌칙있어 무조건 이겨야돼 아 그래? 저희 그 로이저님팀 미드가 팡이님으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누구냐? 미드 그 네이펄비제이 팡이님이요 빡대전이네 오 이거 스토리텔링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저 미드 세워주시면 안됩니까? 어허허헣 어 뭔가 그림나오는데? 아니 야 야 야 흥민아 그러면 안되었잖아 잠시만 만약에 세긋자리 미드할적있어요? 네? 저 미드할 줄 알죠 야 그럼 잠시 미드가 우리 팀 누구였어? 랜딩이었잖아 랜딩님 내가 탑을 가고 내가볼때는 흥민이가 정글가는게 나을것 같은데? 어 상관없어 그렇게 하자 아 깔끔하다 그러면 어 좋아 그럼 이거 좋다 제가 정글해요 그러면 정글 니가 정글해라 그럼 이번판은 다 바뀌어 오케이 그게 낫네 나이스 나 왜 정글 아칼리 피켓냐 너무 향긋한데 개체키지 가보자 가보자 우리 팀에 그라가스가 있네 좋다 아 저 아칼리 정글 괜찮을거에요 어? 어 메이플 끌게요 원래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인가요? 게임 들어가면 시끄러워 근데 이게 원래 왜그러냐면 내가 천수방송 많이 보거든 이게 왜그러냐면 같은 나이에 같이 방송을 하고 인생이 완전 정반되는 사람이잖아 나랑 내가 철고송 왔는데 철고롤은 별로 재미없더라 형 형 아니 이새끼 뭐 스타처럼 이쁘는것도 아니고 존나 지가 잘하는줄 알고 실력방송하는데 내 다음 브론즈 내 다음 브론즈 나는 실버 원티어 이새끼가 나한테 실력적으로 훈계하는 이새끼 유명해가지고 팀이 만나가지고 오 철고요 한번 봐드릴게요 적게 말합니다 무한도전 보러 갈게요 형님 이렇게 해서 올리는거죠 나 진짜 집중합니다 야 니 상대 K인거 알지 어 내 상대 K 알어 야 진짜 유소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 철고야 야 바텀은 절대 안져 피즈 누구에요 피즈 나 왜 거기 계세요 형님 우리 바깥잖아 아니 그거 다 바꾼어 아 그래? 적응 못하시네 여기 아 뭐야 인베오는 잠깐만 야야 잠깐만 여기서부터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지렀다아인 와 인베가 오늘 여기서 역시 부르는데 아니 근데 연습이니까 실존에서 잘zam 그래 그래 기분 좋긴 가야지 파이팅 파이팅 해서 하면 되지 아 누군 안먹었다 파이팅 파이팅 좋다 아 이거 내가 라임이니까 손아님이 닛캐줘 어 근데 이거 버리고가는거에요? 그냥 이거 죽으면 버리고가는 건가요? 어 버려버려버려버려 아 죽을 리쌓어 원래 이거? 원래는 다 다 걸어서 아 이거 너무하네 어 야스오네 아니 철구 형님 오도 안해주십니까? 아 지금 오도할 거 없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오도할 거 없네 오 뭐야 진짜 빼빼빼 오 아프다 아 나 뭐야 아 나 풀 실수했다 나이스 아유 상대방을 위한 변수야 변수 야스오 많이 쎄졌네 저 정글 지금 계속 바텀에 있거든요 야 나 상대 풀어 걸렸다 지랄하지마 아 진짜 지네요 진짜 풀어 걸렸다 태고 걸렸다 오케이 이래 선이래 정글 개망했어요 어 야 근데 이 게임은 진지하게 해야돼 지금은? 야 우리 좀 서로 이야기해도 되잖아 아야야 무리하게 맞게임이야 우리 할 수 있는 연습 아야 알겠습니다 어 맞게임이에요 벌써? 그렇지 맞게임이에요 어 벌써 맞게임이네 저 편하게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어린데 몇살인데 흥민이 저 26살이요 군대는 어 군대 갔다왔어 철군을 이 피리야 이 새끼야 아 그래 아 미친거 아니야 이거? 아 정글 개 좀만 했어 아 정글 뭐해 뭔소리야 해병대인데 형이 무슨 해병대에요 우와 나 이제 우와 아 꼭 구입간 애들이 구입 갔다왔다 몰아가지고 해병대가 반쪽은 별로 못먹었어요 오케이 빠지고 이에서 공속이 필요한거니 오케이 2 좋아 좋아 소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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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쉬 이런것중에 뭐가좋아요? 소라카 뭐야 렌딩 뭐야 야 저새끼 존나잘하는데 흥민이 잘해요 진짜 확실히 렌딩이랑 다르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렌딩이도 잘하시겠지 하하하하 아 아 근데 나 탑을 탑을 잘하는데 큰일났네 아 근데 레전드를 위해서 가있습니다 또 죽는거 아니냐 이거 아 저 이거 아칼린은 원래 6렙까지 갱없습니다 그거 알아주세요 소라씨 2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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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렙까지 갱없어요 하하하하 나이스 2블루 야 흥민아 좀 도와줘 미드좀 저도 힘든데 아 오케이 도와드리려고 형님 근데 진짜 니값하시네 형님 아 아 지금 뭐라 그랬냐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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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형은 롤 티어 어디에요? 실버 브론즈 실버? 아 왜 실버지? 아니아니야 브론즈 실버에서 브론즈로 계속 강등되고 있어요 아 잘하네 지금 브론.. 아니 브론즈라니까요 아 브론즈 아 저기 브론즈 잘하소 잘하네 하하하하 아 아 맞아 근데 브론즈 사보다는 잘할 수 있어요 아 소라씨 티어가 어디죠? 저 브론즈 사요 아 음 와 소라씨 브론즈 다 했어요? 네 아 롤을 그렇게 하신다 와 아이 컨셉이 켜 아 컨셉 좋다 컨셉이 켜 컨셉이 켜 컨셉이 켜 아 아 아 아 아 아 가고싶다 와 아 정글 아 아니 우리 정글 뭐해 이씨 정글 렌델까지 못 간다고 이렇게 못 가요 그냥 죽지 말고 사리고 계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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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메이플스톨이 아니라고요 아 아 아 아 레벨업을 사냥을 하고 계세요 원래 빨리 치고 된다고 불러도 안주고 리쉬도 안해주고 EST 어떻게 레벨을 키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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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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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드세요 그쪽으로 왜 미쳐오냐 와 와아아아아아 탁투 없어졌어 탁투 없어졌어 탁투 개쎄 종굴 와보라고 밀어야겠다 야 야 나 내려간다 피지 내려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때리라고 와아 아 개새끼 온다 맥댕댕 야 이거 싸우면 이겨 야 존댄다니야 들어가 어 가볼까? 오오오오 잡아와 있어 아깔리 제발 와아아 끊어치 와아아아 잘했다 와 비누 짙었다 이거 잘했다 잘했다 이제는 갱사할 수 있겠다 그쵸 야야야야야야 아 지금 우리 아 이거 할수있어요 형 팀 형 가봐요 아 뭐야 이거 아잉 뭐해 아잉 잠시만요 갈수있어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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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무리하면 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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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 하나 먹고 갈께요 민이 하나 먹고 갈께요 어어 그래 직값 직값이 나 이거 이거 싸움 무조건 이겨 이제 아 아 좋았어 우리 우리 좋아 존나 잘해 우리 프로팀이야 거의 와 이 새끼 할말 존나 없었나버려 무슨 프로팀이야 아 아 아 육랩인데 아 육랩 못짓고 집간다 오우 맞아요 제가 여기 대게 탈게요 가세요 세골장에 탑은 안오셔도 됩니다 네 아 든든해 아 진짜 탑 짱이에요 와 봉준이가 저런 얘기 했으면은 그건 뭐 아 아직 그분 얘기 좀 알아주실래 야 이거 바로 던진다 이거 그렇지 나이스 바텀 잘한다 바텀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와 대장 가자 oppos치ggak 왔다 물어볼걸 더브러더러우 제발 한번만 더브먼 더브 시 Across Johannes 그렇게 이거 잡았다 이거 진지 제발 제발 각살대 어 Are Brandon 아 제맞 date 아 arrass per す Aaa 아 와 W 조졌네 아 이거 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겠다 오 마인드 좋아요 마인드 어때? 마인드 너무 좋아요 수고 없고 나 혼자 한다 저도 짚고 사야되거든요 블랙홀을 많이 사야되요 메이플하는 느낌으로 가야되요 메이플 아니 그 마인드로 가야되요 아이피 짜면서 나 혼자 산다는 느낌으로 할게요 아 그래서 이제 계속 사냥하고 계셨구나 자 그럼 저 고쪽으로 말은 많은데 실리 없는 쪽이니까 저쪽 버려 정글아 저게 2브로 딜하는 쪽이니까 저쪽보다는 흥미를 살려가지고 뒤쪽에서 우리 슬리를 치하자 오케이? 어 이 새끼 전락 좋아 어 다 잘하네 여기는 위에는 윗공기는 다 잘하네 원래 밑공기 봐도 좀 와줘 아칼리 나 구니시 구니시 이제 한 번 가질게 한 번 정도는 가질수 와봐봐봐라 난데기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블루머러 갔어 빅토르 블루머러 갔어 형 불 안줘도 되죠 줘야지 아칼리 와봐 간대 간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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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소나님 안 돼 소나님 안 돼 오케오케 철제 황당합니다 빠지고 가자 고고고고 불 끌어 잡아 아 아깝다 아 까부다 그날 불 끌어 잡아 시집하건 쩔었지 아 아 피조 왔다 랩님 뭐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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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님 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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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왜 왔어 아 지렸다 뭐야 야 뭐가 지려 이 새끼야 흐흐야 뭐야 뭐가 진 거야 이거 어 존나 개 불온적세 야 빅토르 안보인다 야 욕먹자 욕먹자 욕먹자! 욕먹! 욕먹고가 욕먹고! 욕먹고가라고! 나이스 좋다 그런지 아닌데? 그런지 아니지 위장치업이지 위장치업 랜딩이 잘해 이색기 게임천재 게임천재 모르나 미드 가져가야 되나 랜딩이 니 얼굴 랜딩 야 존댔다 씨바 소라카이 빼빼빼빼 빼빼빼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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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6불인의 이유가 있었던 뭐야 이 새끼 너무할수 와 아니 아니 개딸필 야 개 아니 원래 제가 원래 이도류를 좋아해요 쌍검 쌍검 원래 광역은 두개 가는거에요 형 알아서 불러주세요 저 타빙좀 할게요 아씨 큰일났네 이도류 좋아해요 제가 뭐야 뭐야 이거 야 빅토르 블루쪽같다 블루먹고있나본데 쟤네 어 볼베탑 왔어요 볼베탑 오케이 와 좆됐는데 이거 맞춥게 와 안맞았다 좋아좋아좋아 야 글자 잘하는데 볼베 미드가요 미드 볼베 미드 조심 불은이 4에요 저 불은이 4에요 저 다 잘해요 지금 다 잘하는거 같은데 그런짓 아닌거 같은데 위장치적 지려는데 야 여기 여기 어 탑도 없어졌다 불꺼없다 불꺼없다 루시안 루시안 여기왔어요 오케이 라임이다 이거 저희 라임전이 끝나러가지고 죄송합니다 누다 소나 누나 이리로와주세요 빨리 소나 빼 소나 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자나야 이거 아 누나에요? 공지원 갈게요 공지원 공지원 갈게요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 렛드형이 몇살이세요? 나 1살 해줘 33살 아니세요? 어 저 28이에요 나이스 밀었고 여기 하나 밀리고 하나 좋네 지마지네 야수 소리 얇네 대기알미있네 우리 또 뺏게겠다 이 자나 도와주세요 이 자리다 뻥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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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레넨 와 믿게요 어 빼야겠다 이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티티티 헤헤 운행간다 나는 기억을 삭제해봤다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게 될 뿐이야 야야 다갔다 철구야 오케이 그래 탑을 안하고 후회하게 해줄게 어그로 끌고 우리집 우리집 바빌렛는데 무슨 어그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그로 질렀어 좋아 아이 형 야 이거 이거 야 믿어 와봐 내가 국맞춰줄게 내가 믿어버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길 수 있어 돌친데 여기 버려야될 것 같은데 루시안 너무 많아 어우 감사합니다 누나 아 죄송해요 동생 이거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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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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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이스 바텀도 아까 그 뭐야 세글자형이 거기에 근처에 블리츠있어 블리츠 조심 블리츠 이거 믿음이자 믿음이자 이거 바텀 나가야될거같은디 아이야다 이거 싸우자 싸우자 이거 그냥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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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타민이시 루시안 올라오고 이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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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빼자 아칼리 보행 블리츠 빠져야 돼 어어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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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버리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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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는거 존나 빠르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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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포기 야 너무 믿지마 글자야 너 순진하네 아유 믿음이거 지켜 믿음이거 지켜 2차 지켜 2차 지켜 저는 탑 지키러 갈게요 2차 이거 싸워보자 이거 싸워야 돼 내내 버리고 2차와 탑 지켜 탑 아칼리 뭐해 아 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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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시모초 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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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흥민이 아 저 글자님 글자다이브하려고 했어 밀어봐 밀어봐 이거 불꺼 있으면 다이브간다 불꺼 있으면 다이브간다 오케이 탑은 원래 이렇게 고독하게 하는거야 진짜로 아 불가 안 된다 강 안 나온다 바로 뺀다 용먹는다 계속 용쪽으로 바로가 용먹어야 돼 용용용 아 민정규 감사합니다 정글? 좋았어 어 어 뭐야 형기 빠져 나이스 좋다 빨리쳐 이거 빨리쳐 빨리쳐 빨리치고 도망가 싸우도 안돼 싸우도 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됐어 랜딩금 죽었어 됐어 랜딩금 죽었으면 됐어 나이스 와 승관위생 오 랜딩금 무빙봐 봤어요 누나 네 그래피언거 봤어요 아주 괜찮았어요 뭐야 이러니까 바랄지 진짜 진짜 존나 재밌는데 지금 방텐들이 없다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미드 다왔어요 미드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이거 한타하자 나댄다 나댄다 한타하자 어 어 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어 아 시발 따라가 따라가 잡아 잡어 잡을 수 있어 큰 그림 큰 그림 나이스 와 랜딩 여기 이거 잡는다 잡어 잡어 싸우면 싸우면 돼 와 한타 지루 없다 와 큰 그림 이거 의미 없어 어 궁 썼어 야 이거 빼고 그냥 와인만 하고 어 야수 야수 어 바텀만 라인 밀고 빼야돼 빼야돼 빼고 이거 라인 라인 다 지켜 타미남 바텀 형 불러주세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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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어서 따를게요 우릴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아 벽이 막혀있네 이거 왜 이러지 어 다 어디갔지 아 밑에 있구나 와 와 와 야 쏘온다 미드 다 옵니다 미드 미드 쪽 오케오케 이거 미드 한다 하면 우리가 유리해 오케이 바텀 누가 바텀 밀어봐 야야 어 야수 뒤에 잘라와요 블리츠 조심해요 우리 빼야돼 이거 그냥 빼야돼 빼자 뺄게요 파워 쪽으로 뺄게요 이거 미드 모이고자 이거 바텀 텐 있는 사람 텐 뭐 있는 사람? 텐 아 텐 미드가자 미드가자 한타하자 잠깐만 잠깐만 물리면 안돼 하나 둘 들어가 왜 블리츠야 어 블리츠가 물렀어 물렀어 개 빼자 블리츠 굿어 개패자 그렇지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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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좋았어 아칼리 좋았다 아칼리 좋았다 아칼리 좋았다 아칼리 좋았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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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킬 줄게 루시우 잡았어 구원킬 구원킬 이거야 이거 밑으로 아래로 가서 미드 밀어주세요 저희 앞쪽 따라갈게요 그렇지 루시우 아니야 제 이름 뭐지? 루시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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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지 아칼리 좋았다 믿음 밀자 믿음 밀자 드림팀이다 드림팀이다 드림팀 아 몸빵 렛네 몸빵 렛네 몸빵 개새끼야 난 이인씨지 와 발음 너만 좋네 와 젊은이 내 몸 좋다는 줄 알았네 빅섭돌란 좋아 억제기 밀어 억제기까지 밀어 바텀도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바텀 있어 발음 보자 억제기 밀고 바텀 있어 여기요 아 심소리를 해 어 어디가 어디가 아 힐 너무 좋네 아 힐 너무 좋네 우리 대장 이거 먹고 가자 철구님 야 빼야돼 빼야돼 어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다 빠졌다 빠졌다 끌렸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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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님 지켰다 여신님 무서워 살기 아칼린 너는 이차까지 밀어야지 아 운영을 모르네 버스는 우리 여기 핑어예요 어 아 저 몸 니시 몸 던지는 거 아닐까 야 바론가다 저쪽 바론가는데 바론? 아직 바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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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야봐야돼요 이거 나 와드차 와드 해볼게 딱 있는거같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타워쪽으로 빠졌어 타워쪽으로 타워쪽으로 다온다 3차 세져 3차 다 집깎은거같은데 타워치키러갑시다 나 써먹자 형님 궁있어요? 나 궁없어 51초 이거 뒤로가서 먹자 뒤로가서 오쩔 어 냄새 맡았다 와드에 있나봐요 나 스플릿 할게 복 깔게 우왕좀 할게여 우왕의 위인다 있다따있다 여기 있다 잡아줘 잡아줘 위로간다 오케이 이거 봐 형님 그렇지 빨리 빼야돼 빨리 빼야돼 빼야돼 이거 빼야돼 다 올라가다 타워쪽으로 올라와요 아니야 저쪽이 야 이거 탑 밀자 탑 밀자 아니다 어 피즈가 바텀하고 우리 탑 밀자 탑 밀자 이거 네네네 어 저쪽 억쟁이 막아야 돼 우리 대치만 하면 돼 대치 와딩해봐 여기 어 다 간다 어 미드 두명이네 이거 할만한데? 어 그러니까 계속 압박해 피즈가 바텀 먹고 어 올라와요 올라와요 애들 온다 애들 피즈가 백돌 할 수 있도록 온다 미드 다 올라온다 다 올라와요 진짜 쪼끔 빠져야 돼요 형님 뒤로 쪼끔 뒤로 이거 빼는다 다 온다 피즈가 빨리 뒤돌아 피즈 바텀 해볼 방안 야 봤어요 빅토르 있어 물었어 물었어 물어 물어 아니 물어 물어 그렇지 야 잡아 잡아 이거 이거 너무 좋아 그렇지 다 잡는다 다 잡는다 다 잡는다 이거야 다 잡는다 너무 잘했다 우리 팀 나이스 와 몸 대는 중 몸 대는 중 오케이 타워 밀고 그렇지 야 끝까지 대자 두옥쟁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끝났겠는데 끝낼 수 있겠는데 어 끝내자 끝내자 이거 빨리 밀어봐 사먹쟁이가 사먹쟁이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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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필 아 아 이러면 게임 이겼네 사먹쟁이 끝내라 안전하게 아 근데 소라크가 있는게 진짜 좋다 어 진짜로 자 바텀도 바텀 안전하게 오케이 바텀 밀자 2차 빨리게 2차 빨리게 어 2차 깼다 들어가자 와 타워 다 밀었어요 아 치즈가 바텀 다 밀어놨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끝났습니다 이거 야 어 이걸 아 아 아 역시 방송을 하라 와 방송을 알지 와 역시 방송쟁이 쭉 뺄게요 용 안 되지 용 뺏길텐데 이거 가면은 같이 탈까 이거 이거 먼저 먹고 갑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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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방송을 아시네 머리 부어버리네 뺏길거 같은데 내가 등짝 댈게요 등짝 되는 중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빠집시다 빠집시다 오케 블루 블루 어기고 오 오 갑시다 후 나이스 야 추억되게 밀어두니까 진짜 안심된다 와 엣씨킬 잘 먹었네 오케이 나 존나 컸어 하드캐리각이야 오 진짜 잘 먹었네 내 입에 깔일게 없다 솔직히 조코가 잘했다 이거 그냥 바텀 바텀으로 빚으면 끝나 바텀 밀자 바텀 밀자 오케이 미드 덕적이 생겨 어 미드를 래닝 니가 밀어 우리가 바텀 밀테니까 래닝 니가 밀어 제가 밀고 갈게요 어 우리 다 바텀으로 어 잘 실시 삽은 그냥 놔둬야겠다 알아서 밀리게 벨트 벨트가 뭐 벨트 몰라요 다이언트 벨트 거인 벨트 아 자베 벨트 몰라요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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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깄다 골벨 어떡하지 그쪽으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 제가 지켜줄게 형님 마이브로 유산원에 누나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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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나이스 잡고 골벨 점화 걸고 잡아버리고 긁어버리고 긁어버리고 나이스 긁어버리고 그렇지 우리 형 너무 떠올리잖아 와 진짜 아 좋습니다 이 정도면 로운조의 이대를 보는거 같다 이게 깔끔하게 세참 이기면 되는데 라인을 제대로 정해보자 라인 라인을 어떻게 저는 탑이 괜찮은거 같은데 근데 저는 이대로도 괜찮은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이렇게 밖에 못맞춰보는데 근데 우리 너무 잘했어 다들 자기 포지션이 랜딩님 모두 너무 잘하시고 세근장님도 정글 너무 잘했고 근데 문제가 로이조 라서 약간 좀 힘들 수 있지 누가 이거 히트게임 할거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좀 라이너들이 다 조심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럼 천천히 갈게요 제가 정글 탓하지말기 정글 탓하지말기 선서합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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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도 잘했어 야 우리 낙타 타는거 없어 어 정체하지마 대장만 탓하기 대장만 탓하기 와 재밌겠다 바로 시작합니까 바로 시작합니까 10시 반의 시작인데 어떻게 할까 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서로 이거 한판 더하기는 애매하네 한판 더하기는 애매하네 아니면 지금 로이조님네 팀도 룬특 다 정비하시구요 로이조님네 팀도 지금 게임 안하고 지금 토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괜찮을거 같은데 원래 10시였잖아요 그쵸 다 물어볼까 내가 로이조한테 전화해볼게 그러면 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대장님 오케이 아 진짜 말 잘하는 옆에서 누나가 도와줘도 진짜 짱이다 저흥으로 말 못하는데 귀가 정한다 귀가 정하대 팀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 아 제가 좀 잘해줘? 네 그 와중에 궁금한 매진영은 아무애들 못하네 자 그러면 벌칙은 어떤걸로 하실래요 룬특 말씀할려봐 예? 이거 지면 롤 접기로 해도 시장에 안쓰로겠어 아 저 저도 지면 롤아인 살짝 롤 접을게요 이거 저기 군대가 하신다라는 얘기 아 군대요 군대요 이런거 말하세요 우리 팀에 미필이 몇명인데 이거 진짜 하면은 맞어 아 좋아 캐삭하고 지는 즉심 바로 캐삭하고 접을게요 맨날 시작하잖아 약속해야 돼 진짜 약속해야 돼 아 시청자 여러분들 약속할게요 지면 캐삭하고 접을게요 바로 오 아 진짜로 할게요 저 로이조씨 10시반에 시작했는데 일단 모여서 15분에 시작하는거 어떨까요 안 돼 안 돼 내 시장은 스크림받으로 있어 10시반에 시작해야 된다 10시반이요? 어? 10시반 딱 10시반 시작 아 그리고 K 방송 키라 해주세요 안키면 대립니다 아 키라 그러세요 어 아 무조건 그거 아 키라 그러세요 나 룬좀 볼게요 여러분들 아 키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에 오케이 나 10시반에 시작하네 10시반 10시반에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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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겠지 뭐 잘하는데? 저희 그 이길 수 있겠지